저는 며칠 전 영상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애초에 논란 거리조차 아닌 그놈의 바이든 타령을 반박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귀국 후에 대통령실도 방어적인 입장에서 태세를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자 MBC에서 입장문이랍시고 글을 하나 내놨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토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문장에서 비열함이 줄줄 묻어 나오는 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째, 그 영상은 원래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MBC의 제3노조는 이 자막을 MBC의 뉴스룸 국장이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중이에요.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편집자랑 둘이서 짝짝꿍을 해서 검증 없이 음향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막을 쑤셔박아서 뿌렸다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MBC는 우리 말고 다른 데서도 다뤘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중이에요. 둘째, MBC는 그냥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해석도 안 했고 가치판단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개소리죠. 자막을 깔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들이 자막을 깐 이상 지들이 판단을 한 거죠. 음향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뇌뇌 망상으로 바이든을 욕했다고 자막을 달아서 뿌리는 행위 자체가 해석이고 가치판단이고 정치노름이고 또 음해예요. 해석을 안 했다고 그게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귓구녕이 삐뚤어져서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쳐먹겠으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을 문맥만 따져봐도 내용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글로벌 재정공약회의. 원래 미국이 주최하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미국이 주최한 재정공약회의입니다. 미국은 의회도 여당이 다수예요. 하원은 바이든의 민주당이 과반을 넘었고 상원은 민주당의 무소속까지 정확하게 50대 50인데 동률일 경우에는 부통령이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특히 이런 일에 반대를 하고 통과를 안 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미친 인간이 뜬금없이 3대 감염병을 퇴치하자는데 그것도 회의 주최국의 의원으로서 갑자기 반대표를 던진다는 말입니까? 공화당마저도 여기에 목숨을 걸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에요. 결국 윤 대통령이 미 의회가 이 예산안을 통과 안 시켜줘서 바이든이 쪽팔릴까 봐 걱정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 상황만 생각해봐도 대체 그 자리에 바이든이 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너무나도 당연한 맥락을 한 번 해석하기만 했어도 뭐뭐뭐뭐 쪽팔려서 라는 이 빈 칸에 바이든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느 바보 멍청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삐뚤어진 귀에 바이든이라고 들리든가 말든가 저 칸에는 바이든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말이 안 된다니까. 한국어 듣기 평가에 소질이 없으면 뭐뭐뭐뭐 쪽팔려서 라는 이 빈칸에 바이든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느 바보 멍청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니 삐뚤어진 귀에 바이든이라고 들리든가 말든가 저 칸에는 바이든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말이 안 된다니까. 한국어 듣기 평가에 소질이 없으면 문장 맥락이라도 살펴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해석 같은 거 안 한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막 적는다.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들고 앉았으니 그것도 언론이라는 것들이 토가 쏠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MBC 입장문의 셋째 포인트.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거 무슨 자아 비판하는 건가요? 그냥 신속하게 정권을 까고 싶으니까 정확은 포기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해외 언론들 역시 자국 지도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데요. 다른 나라 언론은 적어도 언론이라고 불리려면 없는 얘기를 거짓말로 막 만들어서 짓거리지 않고 그걸 감히 보도라고 부르지도 않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BBC가 MBC 마냥 영국 총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우리는 해석하지 않는다. 이따위 헛소리나 짓거리면서 거짓말로 퍼나르는 꼴 보셨습니까? 부적절한 발언을 보도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을 만들어내고 제조해낸 거잖아요. 입장문의 마무리는 역시 유독 MBC만을 거론하는 게 유감이라면서 남들도 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징징거리면서 끝을 맺어요. 진짜로 길지도 않은 이 글을 느끼면서 역겨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자,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냥 항의, 그냥 시청자의 질문이 아니라 보도의 대상, 바로 상대방, 잘못된 보도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질의지 무슨 경찰이나 군대를 대동해서 체포를 해간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이댄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실이 당사자로서 반론권을 행사한 것 뿐이에요. 그 어떤 권력도 개입한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들이 욕을 한 바로 그 사람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야죠. 왜 그 빈칸이 바이든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는 뭔지, 음향의 분석에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떤 절차로 그걸 검증했는지, 음향과 말의 맥락을 살펴서 바이든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고 보도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언론의 자세 아닙니까? 기자는 실수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는 말, 언론이라는 것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그런데 해명은 못하고, 음향을 분석하거나 검증한 기록도 없고,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맥락조차 아닌데 그에 대한 설명도 없고, 고민조차 안 해봤을 테니까 설명을 못하죠.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만 한 거 아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우리는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설사똥 싸듯이 똥을 싸질렀을 뿐이다. 이따위 것들이 공중판의 공영방송인의 언론인에 떠들고 앉은 거, 진짜 토가 나오지 않아요? 국익이라는 명분이 언론 자유를 위축하면 안 된다. MBC 니들 보고 국익 지키라는 말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한다고요. 광우병 조작은 국익을 위해서 했냐, 언제? 국민들이 니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국익은 됐으니까 정신이나 차리라고요. 기자질, 언론질 하기 싫으면 아무래도 그게 네 본성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때려치고 회사를 옮기던가 장사를 하라고. 어떻게든 정권을 까고 싶어서 눈이 누레가지고 말의 앞뒤고 뭐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망상으로 자막을 쓰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도하기 전에 니들이 보도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남들이 대통령 욕하기 전에 니들이 먼저 욕하겠다고. 그 파렴치한 짓을 벌이다가 궁지에 몰렸으면 부끄러운 줄이나 알라고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징징거리기 전에 이 광우병 같은 새끼들아. 국힘당 여러분, 오늘도 역시 한심한 소리를 떠들고 계신데 MBC에 반박을 하면서 고작 하는 말이 국익을 훼손했다. 이겁니까? 이게 지금 좋은 반박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요? 국익 타령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라고요. 아닌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 이게 언론으로서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국익을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마치 아, 그게 사실이기는 한데 국익을 위해서 그 말을 보도하면 안 되지. 바이든을 욕하기는 했는데 그걸 굳이 보도해야 되냐. 이런 말이 된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맞받아치겠어요? 언론은 그래도 된다. 국익보다 진실이 우선이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대답했고요. 언론의 사명이 국익 수호입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언론의 국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고요. 공격 포인트가 산더미 같은데 엉뚱한 데를 쑤셔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은 거짓말이고 조작이라고요. 자막을 조작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언론은 무슨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가 언론이냐? 거짓말이나 만들어내는 네가? 이 말에는 언론은 절대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 국익 타령을 하고 앉았습니까? MBC가 대통령실인가요? 국익을 거기 가서 찾게. 대학 때 논리 수업도 안 들었습니까? 국힘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모든 싸움을 이따위로 합니까 원래? 나도 알아요. 여러분 다 엘리트 출신이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데 싸움에는 어쩌면 이렇게 잼병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상황의 본질을 좀 봅시다. 상대방의 본질을 좀 파악합시다. 거탈기 좀 하지 맙시다. 메시지를 뽑는 능력이야말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국힘당은 그게 너무 부족해요. 제 말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국익이 좋은 공격 포인트였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국힘당 여러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